저는 이기잖아요 그래도 아이 예 그럼 무조건 저만 이기면 됩니다 저한테 지면 할만 없잖아요 만약에 저하고 1대1 했는데 저한테 지시면 써든방송 접으실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1대1 한번 뜨죠 지금이요? 네 들어오세요 1대1 처음 처음 해보는데 써든방송 처음 만약에 지면 접어야죠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 한분이 화장실 가져가지고 아 킹매치 지하철이요 네 알겠습니다 킹매치 지하철이요 죄송한데 예의 없이 두드럽해도 되나요? 예 됩니다 예의 없이 세게 갈게요 어 뭐야 쓰러들고 갔어요 일단 여기다 알리바이를 만들어놔야 돼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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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스터버 1에 3 서버있다는데 호텔 안들어가있는데 서든소리가 안난다고? 서든소리가 안나게 돼 어쩔수없어 왜냐면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소리가 들려버리니까 에이소리에요 에이소리 어디에요? 예? 레이더 볼줄 아세요? 저 통조림 위입니다 지금 진통입니까? 저 통위입니다 통조림 아니 이거 해체하러 가나요? 에이소 에이소이 어디지? 보급해? 네 가야되요 형 요리다님 안녕하세요 아니 야야 말하지마 아니 어디십니까 니였다 뭐야 왜 내가 미쳤지? 뭐야 내가 레이드해야겠네 레이드가 좋네 이게 레이드가 좋구만 이게 에이롱전 하죠 에이롱전 에이롱전 에이롱 어딘지 아세요? 아니 그 폭탄 설치를 불가를 하고 하죠 폭불 걸고 하죠 폭불 에? 폭불 걸고 하죠 뭘 걸고 해요? 폭불이요 폭탄불가 폭설불 예 네 음 오케이 확실히 또 실력이 있죠 네 봐줬습니다 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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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동생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동생이 몇 살인데요? 스무살인데 여자거든요 여자요? 아니 여성분들이 잘하시더라고 서든을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술탕 각 한번 싸주고 씹어줬죠 여러분들 어디다 갔지? 야 랭아 어디 계십니까? 아 여기가 A설이고 B설이구나 아 이지알았네 얘 채널 어디서래요? 오케이 호우 뭐야 저 B는 어디인지 아세요? 네 B 어딘지 압니다 저 B설하러 갈게요 오늘 보급 아니야 어 오늘 보급 아닌데? 뭐하는거에요? 뭐하는거에요? 2.5 빼야되지? 어 2.5 빼야되 2.5 빼야되 어 여기가 B같은데 와 씹어줬다 그렇지 태어난데로 오시면 거기가 B설 때에요 태어난데요? 아 태어난데 아 폭탄 또 설치되잖아요 응 폭탄 설치가 내가 알기론 여기에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뒤에 뒤에 어디요? 어디요? 여기 내려오세요 여기 내려오세요 여기 총쌍하는 소리가 들 이 층에서 내려오세요 아니 아닌거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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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나이가 나가야되 빨리 빨리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합시다 일단 일단 제가 한번 봐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만만했죠 서둘비제이 체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돌려야될거같아요 지금 이제 퀵돌리라고 예 이제 돌리겠습니다 네 서버가 어디에요? 아니요 퀵돌리라고 하시는데 네 1서버에요 서버 물어볼까요? 서버 예 서버 1서버 클랜서버 1서버인지 아니면은 뭐 4서버인지 아닌데 성민이하고 효태 안돌리는데? 성민이하고 효태 안돌리는데? 성민이하고 효태 지금 호스트 서버있어 클레전투 4번 클레전투 4번입니다 4번? 저 일단 초대좀 해주시고 클레전투 초대좀 해주시고 제가 초대해드릴게 예 초대좀 해주시고 이거 쿠폰 뭐냐구요? 아 이거 선착순 100명만 해가지고 서든케이시 100만원씩 주는건데 근데 이게 사실 지금 100명 꽉차가지고 빨리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숙제방송할 때 빨리빨리 들어와야돼 형이 진출해야될거같은데? 어 기칠수 형 아이디 뭐셔? 아이디? 감 몽골인 비감 몽골인 비감 몽골인 비갓? 비감 감 비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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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골인 비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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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단 저기요 그 차단좀 풀어주시고 친구 차단 아 이거 엄청올텐데 풀면은 바로 엔터누르세요 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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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다시 차단 다시 차단 아 큰일났다 낯들 리더 줘봐 아 오늘 무조건 이겨야돼 맞아 오늘 무조건 이겨야돼 오늘 치면은 답이 없어 나 일단 화단에 왔다 올게 쟤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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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올라간다메 쟤네는 저도 올라간데 아 진짜? 응 그럼 누가 떨어지는거지? 떨어지는거 없대는데 이거 아아 가정이랑 하는거고 이삼등이랑 하는건데 어? 감스트 이삼님 스물세개 고맙습니다 어 뭐야 감스트님 팬께서 감사합니다 스물세개 걔 블랙하세요 얘 미친놈이라서 블랙하세요 예 아 블랙블랙 못합니다 별풍 쏘신 분한테 블랙 못해요 아 그래요? 예 제방송 미친놈 한 명 있는데 어 그래 그 미친놈 이집 산게 고맙다 어그룹꾼이거든요 계속 막 어그룹꾼고 계속 생방한테 쿵쾅쿵쾅거리고 그런 애거든요 아니 왜 안되지? 내가 형 장식에 갔다올테니까 니가 돌려줘 어 알았지? 어 담배나 피고 올게 돌리는 저희 돌리는 중인가요? 자 인지 꼬댕이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상대팀이 안 돌리는 거 같은데 기다리래요 아 기다려요 예 알겠습니다 아 쿠폰 끝나고 나와요 여러분들 쿠폰 지울게요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어 저도 쿠폰 지우겠습니다 끝난 거 같습니다 비스민님 한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자 지금 추천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추천 안 누르시면 나중에 저같은 여자랑 혀 놓고 키스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드립니다 어 뭐야 어 감스트님 팬 팬분들 어 뭐야 어 맨신님 100개 팬과 고맙습니다 야 어 감스트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아니 덕분에 감사합니다 100점 고맙습니다 맨신님 맨망기 15 적구요 맨망기가 상 사실 나한테는 뭐 쏘지 않는데 massive 인테만 Khomeo 오 됬습니다 herein가요? 아 아니구나 Diha жить 어디에 있는데 지하철 오어엠 야 아주 재밌겠는걸 이게 울산이 잡고 있구나 앞뒤가 똑같은 저 뭐야 에이버 울산 나는 포병지인데 포병지 유튜브 한번 구독해주세요 포병지 재밌거든요 그게 핏발 안해도 재밌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집 앞에 경비지 아저씨도 그거 보고 제 방송 천개로 팬클럽 가입했거든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주차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주차 음식은 없다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번 찍어보자 여러분들 찢어봅시다 아 남효승 이 미친놈 감스 팀 짜는데 사우디 알샤비에 있는 능력치 34 보고 좋다고 그래 사실 쟤가 누구냐면은 파울러 사카 터진 놈인데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들 와 미치겠습니다 우리 한명 누구지 스페인인가 파블로 사카 터진 놈이야 자 이거 끝나고 오늘 또 감스 따라기 대회 또 삼십사오스쿠드 피파방송도 하니까 피파방송 스케줄은 피파방송 시작하면은 오늘은 또 열시안하고 아오시메픈부터 바로 하니까 바로 스케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큰애진데 이거 강퇴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쪽팔리니까 나가줘 아이구 우리 비스민님 아이구 뭐야 뭐야 팀 리더가 이탈했다고? 아니니 어우 비스민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구 오늘 또 제 방송 시작점이죠 뭐야? 시작점에서 퀵팩을 드리고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은데?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은데? 어 다 오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지금 가짜 그 나가줘 바로 들어가고 있어 나가달라 했다 오 나갔습니다 바로 또 처치했고요 자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응 다음은 때까지 와 아 그 사다리 타야되나? 응 아 우리 탱구님도 초콜릿 100개 어서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초콜릿 이빨 썩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저 안온지 한날됐다고요? 예 그니까 어서오시라 했잖아요 예 안 물어봤는데? 예 지랄하지 마시고 자 인직이 문직이 다섯 개도 감사합니다 울사만 잡는데? 자 이제 중계방 아 팬츠칭 좀 올려주세요 다닐께요 여러분들 자 사실 이럴때 이제 팬카페 하는거야 이제 서드마크 할 때 1킬 도 못한다 아니 1킬씩은 해 어우 갑니다 지하철 어우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잠시만요 와 이거 막혔어 여기? 아 아닙니다 야 나 맵 까먹었어 어떡해 오 왜 소리가 안나오지? 오 뭐야 오 서든 여기네 알맞춰서 하자 이기자 이거 이겨야되는데 오 근데 뒤에서 여성분 목소리 나는데 센? 아 그 뭐야 에이 혼자야 쇼핑용 나이스 혜진아 같이 가자 거기 여기 하나 더있다 내가 B 뒤치게 보고 있어 센스라 있고 쭉 질러볼까요 한번? 네 몽고님 쭉 가요 센스라 따왔따 따왔따 야 이거 A 먹었다 뭐야 뭐야 지하철 있고 하나 B지하철 하나 센스라 반샷에 센 센스라 반샷 센 센스라 반샷 센 센스라 반샷 센 A 뭐갔어 A 다운 센스라 반샷 센이야 센센 센 A방 도는거 봐줄게 하쿠 B지하철이었거든 오케이 뒤에 봐주세요 뒤에 봐주세요 뒤에 여기요? 예 알겠습니다 제가 꿀수 그니까 쯔 당육 내가 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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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왔던데 바로가자 내가 B 도는거 계속 봐줄게 좀 멍청하게 질러 오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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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판 레몬 간판 가자 하나 먼저 가줄게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센스가 있었던데 에이 좀 말갔나보다 왔다 왔다 아 뭐야 아 여기 낚시 계속 있네 에이 뚫렸는데 자 B쪽 낚시 한 명 있었다 센 센 센 센 센 센 센 센 거쪽 둘 둘 둘 예 그쪽이 정확한 명칭 기억이 안나네 예예 오케이 야 막아봐 예 2대 박았습니다 야 나 가졌다 야 P4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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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P40 나이스 잠깐만 내려봐 예 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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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일단은 오오 제발 센 구석에 놨어 왼쪽에 있어 왼쪽에 왼쪽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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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와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와 수수입니다 그런거 좋아해 개구한번 바로 뛰어볼게 내 뒤에 한명만 붙어주라 나우더라 제가 할게요 아 예 제가 안갈게요 저는 안가겠습니다 간다 아니 발표 리헤만 그쪽이나 독서실 쪽을 잘 노려야는데 오 다운 하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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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피해 패덜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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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다 쌤 쌤 쌤 쌤 상 셜 쌤 장rak 이미 eyesight assessing V18 나이스 와아 어 한명이 나갔는데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거 같은데 아 렉때문에 한 번 더 할까요 어 이거부터 질럴까 네 수납 버렸다 질러봐 포카 줄게 천넹아 계속 쭉 질러봐 쭉 질러봐 다운 하나 더 택방따 택방따우냐 택방 하나 더 있는거 몰라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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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 무시 나 알이 없네 희살할게 희살한다고? 아 책방이 거기구나 독서식이구나 비감리 거기 야 그리고 개구방 개구계단 하나의 내 쪽이야 내 쪽 페더쪽 패더띠 해 처리만 한다 이선 나이스 나이스 갔다 오오오오 오오... 와... 지금 모여서 연습한 대가가 있어 아 쟤 내가 연습을 좀 했어? 나도 연습 좀 했어 형 세나면 바로 열어볼게 핫두푼이 아니고 백만원이니까 셋빵 쟤줄게 셋빵 다운 셋빵을 다운 나이스 세나나 세나나 피! 로리피 다운 얘 B쪽 아니야? B쪽인거 같은데 어! 저 저 저 계단 계단 저 계단 저 뭐지? 계구 계구 이쪽 계단 계단 쪽이요 예 여기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오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5대빵 5대빵 좋아요 짜자지 않더라 로리 멘탈 나가겠네 하하하하 짜증만 내고 있을 것 같은데 야 폭 가야돼 거기 올라온 우리 왔던데 있지 여기? 어 폭 가야돼 바로 바로 와요? 어 바로 올 수 바로 오면 우리보다 야야 왔다 왔다 질렀다 B야 B 이거 B 야야 P5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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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다 야 천명은 그거 온다 나이스 2 아 싸우났는데 70 70 A방인 A방인 자시를 어떻게 해야돼 A방이야 A설때가 아니라 자 추천명이지만 부탁드립니다 어 삐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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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면서 쏘셔야죠 그니까요 아 aff ... 안 빠졌다 형 안 빠진거야 반응 방금 3초였어 아 하핰 미치겠네 아 썰고 쩝 오오 쩝 낯을 ao 와 십아졌다 2 잠시만 와 6대0 끝났습니다 첫 경기 이겼습니다 어우 우리팀 괜찮아 어우 씹어졌구요 이렇게 되면은 왜요 왜요 예 바꿔서 오케이 좋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아 여기 키보드 형님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추첨 한 번씩만 없다리면 2천명 넘어갔는데 어우 그래도 오늘 2천명 넘기는 보네 확실히 내가 좀 잘하니까 15킬 5대0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영이랑 할 때 대한영이 너무 잘했어 아 웨어하우스 아 미치겠네 과자중에도 웨어하우스 하나 있지 않나 갑자기 그게 생겼네 웨어하우스 아 오케오케 미안합니다 먹을거는 저도 잘하거든요 어 뭐야 아니 폭탄이 왜 여기까지 날라온다고 나이스 어 잠깐만 아닌가 쓰나가 두명이라 개구 무조건 있을걸 어 나가세요 참 레 Johnson 참 레 С 개구나라 갸가 fl 개구 one按 개구 하나 더… 개구 하나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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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밭 지우 지우 지우. 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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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지우 하나 더 가다려고 오우 씹어졌다 잡았다 야 이거 씹어졌다 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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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라 아 깜치다 죽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 롤이 피는데 잡았나? 안 나가면 안돼 안 나가면 비매너라 나강이 나가야돼 그게 예전에 대첩했을때 너 안나가가지고 저기있다 저기있다 와 와 스나로 대기하시네 스나를 어떻게 잡았지 중컨 아래있어 중컨 아래랑 오른쪽 주택이 중컨 아래 200 야 이성민 필 야 중컨 아래 중컨 아래 오 조심 큰일날뻔했고 뭐야 아 1작권 1작권 들어온거같은데 잠시만 얘들아 봐 안보여 안보여 에이 저있다 밑에있다 발깔아 발깔아 보인다 아 P14 P14 중컨 아래 P14 아 오른쪽 오른쪽 아 온다 온다 40이야 아 개고 우리 개고 우리 개고 어떻게 한방에 이렇게 끝내버리냐 와 우리 개고 한명있어? 와 미치겠네 쏴 쏴 쏴 쏴 쏴야돼 음 그래도 1킬했습니다 집어졌고요 아니 몰렉샷이야 아니 개고 다운이야 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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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패 야 송민이형 송민이 있어 낙하있어 낙하있다 1작권 조심해봐 개고 쓰나 조심해봐 야 패자야 내가 여기 볼게 오른쪽 피해 왼쪽 피해 왼쪽 야 중컨 아래 1작권 쪽 1작권 쪽 아 이거 프리빙이 너무 안됐다 야 중컨 아래 야 중컨 아래 중컨 아래 오른쪽 오른쪽 뒤 아 아씨 아니 마우스 손이 꼬여져있네 아씨 야 개고 쓰나 아우 개고 쓰나 형 뒤있어 안 돼 다운이야 다운이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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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태 왼쪽 P30 저 마이클 림스처럼 개고에서 왔다갔다 해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1작권 1작권 놀이 1작권 놀이 빠졌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개구 개구 야 렉샷빠 개고 낙하 개고 낙하 P100 야 중컨 올라간다 중컨 올라간다 이성민 개구를 한 명이 째야될거 같은데 어 뭐야 감스트님이 수나들고 개구 쫄래요? 개구 계속 오는데 수나요? 수나가 지금 없는데 중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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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나가 있으려나 중컨 올랐다 승화가 없는데? 큰일이네 아 개구만 쪼라고? 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오케이 이 말이구나 오케이 개구 필 필 개구 필 개고나카 개고나카 디디디디디디디디 바로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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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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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권 타코 한대 자이씨 으아 일자권 일자권 중컨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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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쉽지 않네 울베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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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구 있었는데 중컨 중컨 대놓고 로리 로리 중컨 아래 중컨 아래 아니 아니 왜 연툰 먹겠다 아 왜이래 조심해야겠다 피해 학구 피 땅일 오른쪽 컨 야 이성민 아 오른쪽 컨 피해 일자권 아 폭발 나오겠다 개구 낙하 개구 낙하 개구 낙하 개구 낙하 개구 낙하 아래 울베쪽 개구 낙하 가운데 아 뭐야 저기 오른쪽 죽었어? 개구 낙하 다운이야 개구 낙하 다운 일자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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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50 아 103 아 됩나 아프네 일자권 P50 기름 막지 말아주세요 예예예 아 죄송합니다 개구 개구 이거 아니구나 개구 P1 1퍼 개구 1퍼 개구 침과 개구를 침과 있는데 아 공포는 있었는데 야 학원 있었는데 야 학원 있었는데 여기 아 질렀다 질렀다 잡아줘 나 P 없어 다운이야 개구 개구 조각 나 이거 P1 아끼게 나 P1이야 나이스 나이스 후 잘할 수게 수납들게 만드네 존나 어엉 수핑경 맨트 멋있어 수납들게 만드네 어 맨트 멋있지 수납쓰니까 수납들게 만들지 말아야지 아 나도 수납들게 만들 cinco 태도야 일자권 나오는 거 막아주라 일자권만 어 일자권만 막아주 내가 오른쪽 질럴게 야 오른쪽 위에 올라왔다 오른쪽 위에 올라온 지 필 야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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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른다 가운데 질른다 피 2 야 피함 피함 야 가운데 질렀다 질렀다 아니 뭐야 뒤에 있다 아 이제 피삼 일자컨이랑 하나 안보인다 야 오른쪽 오른쪽 아 잘 안보인다 야 중권 대가리 중권 대가리 야 피 1 피실 피실 야 이거 세킬 온다 세킬 무조건 세킬 세킬 다운인가 세킬 필 세킬 필 아 이것도 왜 안뒤져 이 새끼 아 아 미치했다 아 나와 사투다 진짜 아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용호사함 아니다 중권 돌 중권 돌의 왼쪽 스나에 왼쪽 스나에 오른쪽 폭갔다 거의 폭갔다 거의 폭갔다 아 아 하쿠 존나 아프다 하쿠 존나 아파 미친놈 왼쪽이 왼쪽이 나이스 아 리드번 아 리드번 왼쪽 일자컨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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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킬있다 나이스 아 쓰나네 중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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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민 반샷이야 중권 하프샷 아 떨어졌어 다운 다운 왼쪽 스나 아 우리팀 많이 중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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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중권 아 뭐야 보입니까 여기가 아 이거 안되겠구만 아 로리가 노렸다 여기 이대로 질순 없지 어디야? 보여? 몰라 안보여 힘 님 님 님 아 중권 중권 야 중권 폴 중권 중권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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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핍 핍 야스 왼쪽 왼쪽 아 P10 로리 P 일자칸 일자칸 왼쪽 쓰나 개구낙카 개구낙카 나이스 개구낙카 하나 더 일자칸 중컨 우리야? 아 걸렸다 아 걸렸다 아 안숨어지네 걸렸다 일자칸 낙하 일자칸 낙하 오 뭐야 잡았다 잡았어요 오 잡았다 죽었다 근데 잡았어요 오른쪽 나왔다 오른쪽 아 잡았다 잡았다 일자칸 중건 중건 P 안패 70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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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른다 야 막겠다 이거 천천히 해봐 중건 쪽 하나 중건 하나 갔어 무조건 한명 다운 까비 나 중컨포 다운 깔게 중컨포 하나 깐다 아 개구 쪄고 있네 아 개구 쪄고 있네 아 개구 쪄고 있네 무슨 만지 알아들었고 어디 선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랭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중컨 올라가고 중컨 하나 더 중컨 하나 올라가고 중컨 하나 더 중컨 하나 올라가고 중컨 아리라고 해줘 오오오 야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하자 천천히 질수도 있어 얘네 개구 쪄고 있어 얘네 개구 쪄고 있어 개구 쪄고 있을 것 같은데 야 호이 내가 써둔게 소나섭인데 어우 계속 병살인데 이거 중컨까지 너무 개새끼인데 이거 이성민 필 중컨도 있었는데 야 뭐지 새끼필 새끼필 길게 까야되 스나야 스나 아니 어제 소나섭 병살 쳤잖아요 야 개구 개구 야야 오른쪽 하나 나왔다 힐 이성민 필 딱일 이성민 필 딱일 이성민 필 딱일인데 개구한거일수도 있어 롤이필 70 야 중컨 2 롤이 70 중컨 2 아니 안나가면 안돼 형 1킬하면 이길대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아 우리팀 잘해 일자컨에 오른쪽 쓰라 일자컨에 중컨 야 필 필 잠깐만 잠깐만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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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태의 피 50 일자컨 갔다 일자컨 갔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마지막은 멋있는 폭으로 마무리 Actually 니 się 아 이겼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으아 이겼어요 참 싸san 이겼다 실패